크립토토마토 넘넘한 모습이죠 이번주에는 어떤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엔 알트코인 소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NFT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첫번째로는 크로미아 크로미아에서도 NFT를 한다고 하죠 NFT 프로젝트 및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크로미아 오리지널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미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벨라 프로토콜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NFT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름이 대고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NFT계의 레고다 해서 이름을 대고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본인들이 탈중앙화된 세상의 레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그리고 버거스왑, 팬케이크스왑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트너십 및 크로스체인을 연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들이 이더리움, 트론, 포카닷, 유니스왑 등등이 있다라고 하구요 이 대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2월달에만 무려 644%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대고가 바이낸스에 상승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큐코인 등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칠리지나 엔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죠 자 과연 이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NFT 코인들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뭐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프랑스 정부와 미국 정부가 조만간에 그들이 압수한 비트코인들을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합니다 경매로 갖다 파는 것보다 각 나라에서 들고 있으면 오히려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은 뭐 경매로 갖다 판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노트앱 중에 롬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꽤 인기를 많이 구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죠 회사 자산의 2%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고 창업자가 최근에 밝혔습니다 뭐 2%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실리콘베리에서 인기가 꽤 있다라고 하니까 좀 자금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동창업자는 단과 같은 말도 또한 덧붙였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익의 원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차 대조표의 위험을 해지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달러를 보유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험을 해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달러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작년 7월달에 이 회사의 팔로워들이 언제쯤이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때 당시로서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답한 바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기사 같은 경우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몇몇 사업가들은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아 이거 좀 비트코인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은 계속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쭈경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코인베이스에 붙는 프리미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역할을 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뚫었을 때는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였었다 이걸 봤을 때 이번 상승 같은 경우 미국 기관들이 의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유입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왜냐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동안에 비트코인 프리미엄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 정확한 지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언제나 완벽한 지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 트레이더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려고 할 때 뭐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찾곤 하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기만 한 그런 지표는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CME 갭 정말 한동안 이야기 안 한지 오래됐죠 과거 같은 경우에 CME 갭 메꾸러 간다고 90% 이상의 갭이 메꿔졌다라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항상 주목해가지고 CME 갭을 지켜봤었는데 최근에 CME 갭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근데 한때는 또 굉장히 정확한 지표이기도 했었거든요 CME 갭 근데 지금은 CME인지 시험원인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알렉스 쿠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 시장과 펀딩을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은 큰손들과 레버리지 거래에 의해서 6만 달러를 뚫은 것이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지원금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뭐 지원금 막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지원금이 사람들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비트코인 상승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이 더욱더 높게 올라가 버려야 사람들이 아 그래도 더 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그 다음엔 글래스노드가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코인베이스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 물론 아직까지도 거래소대에는 82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만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이 확실합니다 쭉 이런 속도로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가격 상승을 빵 하고 터트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부디 여러분들께서 크리프토토마토 바치의 물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.